렌즈로바 2011년식 차량의 음질전원 블루투스 그리고 열세라 헤드캡을 장착한 후 전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배터리 상태도 아주 좋고 14.75V 아주 안정적인 전원이 공급되고 있습니다. 헤드캡은 장착하자마자 사운드가 좋아지는 건 기본이고 소리 크기도 커지고 전체적으로 아주 단단하면서도 타이트하고 힘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으며 모든 전기가 고급적이므로 인하여 차장도 상당히 스무스해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렌즈로바 2011년식 차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